오랜 말이로 가시 박는 소리 하지 마라 놈이 이래 그럼 깊게 알지 안 하지 마라 다 쳐 겨나저나 저 마당구석 찰리님이시구나 아이고 찰리님 하나 서울서 순댁이 저 나오란 아이고 어머니 저 요새 그 애월 수산이 형 어디 장전서 미식어 초당 그거 막 유명의 연 서뭇들 택배로 불렁들 동목국 이것저것 아이들 간식이요 미식어 다 그것들 매겸째넣는디 그거 구해지 구가 연 아이고 야야 그거 옛날 다 우영받디신건게 너네 매겸원 키우지 아니시냐게 그럼 그걸 미신 그걸로디 장날이나 장이강 3인 되죽이야 난 요새 품종이 또 난 게 나왕 거엉 맛조안 서뭇 아이들 투양 그것만 해지믄 엄마 또 주세요 엄마 또 주세요 막 화룩파룩 김치너멩 그거 구해주려니은 저 질동이 어멩 소추나시가 저 애월 수산서 그거 신건 서뭇 요새 수확험므로 바빴째 소문들어진 그거 그거 아이들신데 보내준 불러수다기 초당이고 할망당이고 난 잘 모르겠지만은 가인애가 밥 굽는거 모르는거 아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 그걸 촌에서 그걸 상 부치곡말곡 아이고 어멩이나 똘이나 원 컨추리여기가 진짜로 어멩이나 똘이나 나만하게 그거 먹고 저렇게 손주들 잘 먹 그거 살 때 여성 제주도 2만만원 이들까지 왕 부치를 자식 빠진거다 저거만 또래는 게 호나이신게 육지꽃도 있고 깨부신 그딴 포는디여선 이거 어멩신들이 구해주려는 험입과 그저 전 나온 지망에 미신말꽃단 어머니 그거 이런 아이들은 난 막 잘 먹은 그 말이 그 말이지 미신말 그 말 들은게 그거 미신 돈을 떠난 그거 아이들 하룩하룩 맛좋게 손주들 먹음진 아웃다운 먹음질리 미신데 그거 할망이 그거 이영 못 보내 내꺼기 무슨 복쟁이냐 아웃다운 생임만 아웃다운 험입심은 그 잠시가 들어가게 그 말이 나만시나만 말 잘 고라서 말말끝에 난 고를 말이여서 난 그걸 상 몰라 육지어신걸 이래 상 보내내내미시면 아이고 그렇게 난 육지도 시쯤 아는 요새게 초당 이거에 내연서 인기가 그냥 하던네 그 미신 아까부터 탕당 미신 뭐 탕파싸움 흘릴리서 탕당하믄 아이고 하연구찜 앞서 연날도 이거 우영에 이거 신건 그때도 아이들도 먹이고 이거 해양 놔두 땅 씨도 허고 이거 해양 아이들 그자 익숙주중 버려 있을 땐 이걸 왜 빵튀기나 해당 집이 나두면 그자 과자도 실패 못 사주는 거 이거 해양 그거 주제 놔두나 아이고 그거 들런 서멀 어디 어디 그땐 갈매기 다방이 아니고 어디 시에 저 타미나루 옆이 저 카바레 아방 홧설 댕기지 아니 수각이 그거 연 그거 추러게 싣건 카바레 감설은 동네 소문난 아이고 허당허당 해양 바칠 거 의신한 박씨 우영이 아이들 맥이 젠 싱거 논거 그걸 해양 그 카바레 오는 아주망들 신데 태우 젠 그거 해양 같구나 나가 양 점 미식어 말을 질게 헤어가민 나가 점 아방신들의 연날 일이들 틀내오멍 존단일 아니여기 되질 아니예수다게 허당허당 버치나 그거 아주망들 그자 손시망 확확 돌려주는 걸로도 부족해양 그거 우영이 가라는 거 추럭에 싣건 카바레 갈 생각이 어디로는 앞두가지 아이고 나도 허당허당 말을 안 하잖아 허당 봐도 이사룸아 생각 상상을 해도 좀 그거들렁 카바레 들어가면 어떤 아주마이 나 겁나 도망가볼까 도망가볼까 저 할방 어디서 와신가 이거네 도망가나마나 상상이나마나 아방건건 이젠 저 맹자성님도 설렙을 먹니 코너를 살려시난 이제라도 양 각시신들에 잘허구 참 옛날 고로난말 콩죽 써먹은 난말 자꾸 각시가 듣내지 아니오게 잘허여 그가님인 아방도 양 국물도 오실중 앞서게 국물이고 또 건팩이고 피차일반이여 이사를 막은 혼맞이하면 따발총을 쏴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이고 야이 쫑은 또리가 아니오함 신얘기 야이도 사춘기 담따기 나가민원 집이 아니오한 밥도 아니 먹고 야이 쫑쫑 야이 어디가봐 수강이 야이 초절에 갑사게 강성이 부르는거지 개 부르는걸 아야아야라는 사람이 어딨나 아이고 쫑쫑 아휴 어디가 삐신얘기 날도 배운 얘기 후원 무천 하사 헹 아휴 타이밸